네, 2024 수능을 위한 우리 마지막 9월 모의고사 평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평가를 좀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체적인 총평입니다. 난이도를 만약에 선생님이 내어주세요 하면 당연히 제가 어디 갈 줄 아시겠죠. 어서부터 이제 여기 하에 갑니다. 그렇더라도 약간 좀 난해했다라고 하는 면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문제의 분포를 이제 보면은 거의가 좀 유사해요.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목평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저에게 눈에 띄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. 자, 분명히 이제 발음과 강세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러에프트 뭐 이런 동사에 있었잖아요. 슬리스트 같은 그런 약간 좀 기초적인 기본적인 동사이지만 약간 의미를 좀 달리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동사를 한 뜻만 알면 안 된다는 거. 제가 코가 흐른다 했을 때도 러에프트 쓴다 그랬잖아요. 라우펜 쓴다 그랬잖아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전치사 언제에서 언제로 넘어갈 때 폰 프라이터 아우프 이런 거 재밌었고 아까 수거처럼 트레펜 아우프 있었을 때 뭔가를 이제 맞닥뜨리는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게 좀 어려웠지만은 여기까지 쉽게 다섯 번째 문제까지 맞추셨다면은 이제 회화가 거의 18문항인데 18문항이라는 게 다 회화 쪽에서 어떤 그 구별을 해서 회화에서 어떤 게 정답인지를 발췌하는 것도 있지만은 심지어는 2, 3번의 발음 문제에서도 회화를 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보편적이다는 거. 기본적으로 회화를 잘했을 때 따는 점수를 획득하는 것은 대부분이에요. 여러분들. 열다섯 문제는 꼭 맞. 열다섯 문제 반타작할 수 있는 게 제 회화 강의만 들으시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온유가 같은 문제가 다 나옵니다. 자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경우는 참 없었어요. 이번에 그냥 아까 호텔 광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호텔 여행 그 다음에 무슨 파티에서 초대장을 주는 그런 데다 광고로 저는 봅니다. 그 다음에 여행 갔을 때 저는 호텔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통편에 대해서 몇 시에 타고 어디 언제 갈아타는지 그런 교통 시간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길을 물어봤을 때 그런 것도 다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거. 한 문장으로 되었지만은 많이 나올 때는 두 문항까지도 이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알아주시고요. 자 아까 관용에 해당하는 거. 그 다음에 뭐 일이 많다라고 했을 때 아 어떠한 수거를 썼는지 딱 보이잖아요. 하지만 그것도 맨 마지막의 의미라 아 이런 것들 의미에요. 다미트 마인트 마인 다스만 휘 아우바이트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.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충분히 읽어주시면 되고요. 자 독해는 점차적으로 긴 문장을 선호하지 않아요. 이제는. 하지만 독해는 말 그대로 독일의 문화 아까 먹는 문화 S. 쿨투어라는 브레셀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디 도쿠멘타 같은 카셀에 있는 어느 전시회에 아우스슈델룸 그런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랑 똑같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건 이제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. 그런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. 이제 네 문항 정도에서 하나 정도는 아까 무슨 수거와 관련된 관용구와 관련된 것은 제가 뺐지만 기본적으로 네 다섯 문제는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아까 이제 문법. 문법에서 이제 마지막에 소유관사 인칭되면서 구별하셔야 돼요.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마인다인사인, 이어사인, 소유관사냐. 그 다음에 미시, 미어. 아 이런 거는 인칭되면서 4, 3격이구나. 2격은 현대도 쓰지도 않고 시험도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복수 유형과 글라스가 글레저가 되는 유형. 외래어는 어떤 유형이지? 그리고 1번에 해당하는 바뀌지 않는 유형은 어떤 거지? 아까 가벨, 가벨는. 이건 다 N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온켈은 온켈이 똑같아요. 슐리셀, 열쇠 똑같고. 왜요? 그런 건 1번에 해당하니까 그런 것들이에요. 제 문법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모르시면 좀 질문 좀 해주세요. 저희는 댓글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서.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동사의 현재 인칭 어미 변화 같은 거 할까? 이어는 비셀에서 비스트지, 와이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. 이런 것들은 문법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그 다음에 S의 용법은 다스랑은 좀 다른데 S를 꼭 넣어야 돼. S가 있고 넣지 말아. 그러니까 여러분, V gets, dear에서 V, get, S, dear.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쉬웠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제 예문으로 안 나왔던 것뿐이에요. S는 꼭 넣어줄 게 있고 생략되는 것들이 있다. 그래서 수동 같은 데에서 S는 첫 번째 자리가 아니면 다 우리가 쓰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수동문은 어차피 우리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독해에서 누가 언제 태어났다, 태어나게 되었다는 수동문장 외에는 거의 다 쓰진 않습니다. 그래서 난이도 문제를 보면 마지막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28번 문제 조금 헷갈릴 수 있었지만은 이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예상을 좀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. 그래서 저는 쪽집게에 해당하긴 하지만 완전히 저만 믿지 마시고요. 지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갖지 마시고요. 분포를 했을 때 회화에서는 제가 고친 거 없습니다. 그런데 교육도 나오고 살림. 아까 교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. 그가 얼마나 많은 수업을 갖고 있는데 아, yes, I feel it.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여행 같은 경우, 교통. 이번에 교통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거 많이 나와요. 걔는 어디가 부대니? 어디 가요?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. 뭐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 한번 보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문법으로는 3, 4교육 지배전사 이번에 안 나왔어요. 그렇잖아요. 그렇죠? 3, 4교육 지배전사 그림 나와가지고 자, 어디 탁자 위에 있냐, 고양이가 어디 있냐, 어디에 어디에 3교육이냐, 4교육이냐 이런 거는 제 문법을 보고 제대로만 이해하신다면 한 문제 정도는 건지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과거 과거음사 나오는 거 SNN 과거는 IST가 아니라 ASGETOFEN 아까 과거 많이 들었어요. 트레펜 트라프게트로펜 같은 거 나오는 거 다시 한번 외워두시고요. 전지상계스에는 동사 수거의 개념인데요. 아까는 우리가 트레펜 아웃avors 같은 거 수거로 보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재귀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가 들어왔을 때 아까처럼 Ich freu mich, 이런 거 이제 수거해 들었는데 Ich freu mich auf, wie wir denn. 그래서 전치사를 갖다가 집어넣을 때 제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문법에서 좀 중국 문법에서 다뤄 드리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외워두시고 시험 준비하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든든하실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는 관사랑 좀 달라서 뒤에 명사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너 니다 종차니? 야, das ist mein auto를 줄여서 das ist mein das auto, das ist mein's. 그래서 모든 대명사가 정관사음이 변화한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. 이런 것도 다시 말씀드린 거고 명력법은 기본이고요. 그 다음에 n 변화에 해당하는 거. 아까 뭐가 있었죠? 해야 같은 거. 해안, 해안, 해안 되는 거. student, studenten, studenten, studenten이 다 복수도 아닌데 2, 3, 4격에 다 n이 들어오는 경우가 다 남성에서 일어나는 n 변화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하시더라도 기본 문법을 보셔야 돼요. 나와요. 그 다음에 분사의 명사화가 된다는 거. 아까 과거 분사의 air vaccine을 이용해서 성인들, air vaccine. 그리고 형용사의 명사는 arm, 이렇게 하면은 do arm, 너 가련한 자요. 가련한 것.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형용사의 어미 변화 같은 경우는 mein guter freind 하듯이 얘가 관사의 어떤 관사? 무관사냐, 정관사냐, 부정관사로냐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형용사 어미가 변한다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문법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입격도 이제 오늘 해석에서 두 가지 나왔잖아요. 자, 뼈에 뭐다. 뭐 그런 거 했을 때. dea knoh, di dea, dea knohen. 상상 입격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.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. 복수 형태는 기본. 삼사격 지배 동사의 용법은 제가 새롭게 넣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하다라는 동사는 조금 여러분들 그 촉이 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누구에게 무엇을 추천하다. empfehlen.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. 차이겐. 아까 차이겐 동사 나왔잖아요.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. geben. 선물하다. shanken. 누구에게 무엇을. 아까 누구에게 무엇을 예약해 주다. 레서비어럼도 삼사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. 근데 누구에게인데 인칭 대명사. 에게를 갖다가 배우지 않는다? 내가 너에게 dea. 당신에게 inen. 나에게 mia.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. 자,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의 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. ichi washe. 나 씻어. 안 되고. ichi washe mich. 나는 나를 씻어. ichi es mich. 나 옷 입고 있어. 들어오지 마. 제기해. 나는 나를 뭐뭐한다. 라는 표현과 제기를 씀으로써 수고로 해당하는.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하시면은 시험.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잘 준비할 수 있으실 것 같고. 약속드린 대로. 제가 쪽집게 강의는 꼭 여러분들 찍어서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지금 총평까지 다 했어요. 여러분들 어떠세요? 독일어 하니까 행복하십니까? 저는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학생분들과 지금 선생님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라든지.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. 저는 강사잖아요. 독일어만 잘 가르치면 돼. 근데 저는 좀 달라요. 여러분들 독일어 잘 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? 남보다 더 앞서고 싶으세요? 그런 분들을 제가 만들어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착각하셨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아름답고 재미있는 독일을 통해서 정말 다른 나보다 좀 못하거나 나랑 저 사람 독일어 몰라? 내가 좀 잘난 척. 이게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독일어를 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을 좀 보고 싶어요.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하고 서로 강약을 서로 상하를 주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평등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선생님을 존중하면서 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분들을 서로 존중하는 지금 화해의 시대가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. 지금 너무 슬퍼요. 여러분들.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은 지금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.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말 탄탄대로 해가지고 직업상의 최고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. 그거보다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독일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에는 이상한 꼰대의 말을 했어요. 죄송하고요.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.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착한 사람들, 큰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Vielen Dank. Tschüss. Bis zum nächsten Mal.